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 GLC 220D 4MATIC 차량입니다 2016년 9월에 등록된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4천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상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르기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스톤치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5.84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쪽 보시면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되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ER 뒤쪽 해보시면 휠 상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5.84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쭉 보시면 봤을 때 문 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상태 내쪽 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 다 피렐리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시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2열 보시면 베이지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54,808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패드 시프트 있고요 뒤편에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6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글로버 박스 안에 보시면 하이패스 있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반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 컵폴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관리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열이 잘 되어있고요 중앙에 보시면 수납 공간 있고 앞쪽에 컵폴더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2열에도 썬루프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류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장원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선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에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선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텐데요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벤츠 GLC 220D 4매틱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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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